얼마나 끔찍했겠지 나부러 오신거네 지금 동률이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붙이기냐 자 1위는 게리 게리가 데려왔습니다 11위는 전현물 이곳은 열관입니다 이곳은 아프고 진짜 이곳은 축제입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정의를 바뀌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아케이드의 끝까지 아껴주신 많은 학생들에게 다진보단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모렛껄지 전현물 아 진짜 웃긴다 아 예능에서 놀라기 처음에 아 우리 형씨가 총 11명이 다 다른 분을 보셨는데 그쵸? 5개! 자 형루가 5개 달려 형루가 5개 나왔거든요 오늘 일으키 많으니까 형 뽑을 자격돼요 하나 둘 셋 죽음이 7 와 괜찮네 7 7 아 형루 형 아 저기 휴게 해주세요 아 휴게 휴게 아 샤이니 춤추면 돼요 멋있게 아 루시퍼 해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괜히 진짜 기분 나빠하고 그런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기분 나빠요? 자 또 한다 하나씩 해야지 또 거기 형 루시 tre 형아 이거 가져ET 형 write 형아 이거 가져ET 그냥 reliably 제가 이거 가져야지 보여주실 사진 그렇게 찍는 게 편하지? 진짜 그 그림은 진짜 웃겼어 학생들도 얼마나 편해 일단 그 힌트 5개 봉투 열어보면 확실해질 것 같아 근데 오늘 아까 여대생 거 보니까 내가 꼭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형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마친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 자기를 버렸어 버렸어요 11위 예상합니다 맞습니다 술 마주 못하고 내가 9위야 그러면? 꼴찌가 제일 궁금해 꼴찌가 갑자기 현무가 급부상해가지고 그냥 거기가 바뀐 순위였지 그렇게 되고 나니까 현무가 이렇게 급부상하나? 야 안 맺네 어? 목붙타이네 야 야 물 떨어지래 어 뭐야 아 아 불별아 아 불별하게 2개 중급하나 고급 2개 3위 5위 1위부터 5위까지는 가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 잠깐만 뭐야 가수 선수 가수 일단 선수로 보자 그래 우리 둘이 있을 거고 아 그렇네 아 넌 내가 해야지 아까 5명 중에 3명이 가수면 맞지 2위네 2위 맞지 1위부터 5위 안에 게스트가 2명 맞네 맞네 4위 5위 5위